못 먹는데요 촬영하다가 라면 남았는데 너무 좋습니다 매니저를 통해 찍은 주호씨의 일상에서도 인내심의 한계는 매일같이 반복됩니다 결국 라면 대신 칼국수로 한 끼 해결 하지만 주호씨가 가장 참기 힘들어하는 유혹은 따로 있었으니 바로 술입니다 왜 왔어요?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여요? 이거 힘들어? 그냥 살펴봐 아니 아니 나 술 못 먹어 왜? 아니 나 지금 1일 1씩 하고 있어 1일 1씩? 그거 뭔데? 그게 뭔데? 하루에 한 끼 먹는 거야 밥을? 어 모임이라 부득이 나오긴 했는데 술 대신 물이라니 스스로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미치겠냐? 술 못 먹으니까? 뭐? 주호야 미치 물 먹는 거야? 네가? 못 먹으니까 누나 좀 챙겨줘 네가? 네가 물 먹어? 그렇지 누나 들이 부어요 거의 빨리 청소기 흡입 흡입 그냥 최대로 틀은 것처럼 콸콸콸콸콸콸콸콸콸콸 참다 못한 주호 씨 그만해 안주를 시킵니다 저희 사장님 계절 과일이 혹시 뭐뭐 나오나요? 다 나오죠 그러면 방울토마토 수박 사과 배 우리나라에서만 재배되는 거 있잖아요 그 과일로만 앞으로 쭉 갈 거야? 어 난 할 건데 갑자기 카메라 찾아간다 오오오오오